지금부터 Atom이라고 하는 에디터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tom은 에디터이고요. 에디터는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데 사용하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원래 각자 운영체제마다 그 운영체제의 기본적으로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 있죠. 이를테면 이 맥 같은 경우는 텍스트 에디트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메모장이고 우분투 같은 경우는 지 에디터 같은 게 깔려있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좋은데 그것들은 이제 아주 적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Atom과 같은 에디터를 사용하시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기억해야 될 것도 적어지고요. 우선 이 Atom에서 주창하는 슬로건부터 볼까요? 여기 보시면 해커블 텍스트 에디터라고 되어 있죠. 자, 해커블이라는 것은 이 Atom 에디터를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간편하다, 비교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한테 맞게 튜닝하기 좋은 에디터다 라는 그런 것을 Atom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Atom의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방문해 보시면 Atom.io 입니다. 여기 방문해 보시면 Atom이라고 하는 에디터의 구체적인 기능들에 대한 설명은 이제 뒷전으로 물려나 있고 Atom이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징하기에 아주 좋은 에디터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Atom을 한 번 실행을 한 번 시켜볼까요? Atom이 어떤 모습인지. 자세한 기능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거지만 Atom을 실행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왼쪽에는 여러분이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의 파일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그 파일의 목록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현재 편집하고 있는 파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디터를 안 써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개발자들이 쓰는 에디터는 그 컨텐츠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컬러를 다르게 줘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2.2라고 하는 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분홍색으로 표시를 한 걸 거고요. 그리고 pu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수 또는 method라고 부르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명령어의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컨텐츠의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에디터들이 보통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아톰이라는 에디터는 그런 에디터들의 기본적인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에디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깃업에서 강조하는 아톰의 중요한 특징은 이 웹을 이용해서 웹기술을 이용해서 구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화면이 사실은 전부 다 이 위에 있는 이 메뉴바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웹개발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웹기술을 이용해서 이 UI를 여러분들이 심지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뷰에서 디벨로퍼의 토글 디벨로퍼 툴수를 클릭해보면 이 크롬에서 브라우저에 있는 화면을 편집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보면 여기 있는 이 여기 표시되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저 HTML 코드라는 뜻이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들의 컬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해볼까요? 어때요? 색깔이 바뀌고 있죠? 물론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반영하는 파일이 또 있어요. 거기다가 써주게 되면 디자인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웹페이지처럼요. 자, 그게 이제 github에서 주장하는 이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니까 처음 나왔겠죠. 뭐 node.js랑 인테그레이션이 잘 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모듈러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 github 아톰이 가지고 있는 이 화면에 있는 예를 들면 이거 있죠? 이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기능을 여러분 마음대로 완전히 다른 기능으로 교체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톰의 가장 기본적인 이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아톰에서는 패키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은 프로그램들이 조합되어서 이렇게 에디터를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치했을 때 보이는 이 화면조차도 사실은 패키지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들에 의해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제 아톰이 내세우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에디터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또 최근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여러 에디터들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톰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아톰을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